과거 많은 나라들은 군주제를 채택하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곤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 조선 또한 군주제로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군주제를 택한 나라에서의 왕은 누구보다 강한 권력을 손에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조선의 여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궁금한 이야기는 조선왕들의 성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자신이 왕이 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왕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막강한 권력과 동시에 세상의 진귀한 음식들을 매일 같이 먹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죠. 물론 그 나라의 여인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왕은 시대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마음대로 여성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자리 대상조차 왕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들의 잠자리에 드는 여성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왕들의 성관계는 단순한 왕의 쾌락보다는 왕의 이세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조선시대 왕의 잠자리에 들어서는 여인은 운세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왕과의 잠자리에 들어설 여인의 운세를 봐주는 대전상공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었는데요. 대전상공은 여자들의 운세를 보고 왕과의 함께 잠자리에 들어설 여인들을 직접 선정하기까지 했었죠. 그 여자의 운세가 좋을 경우 날짜와 시간까지 대전상공이 직접 선정하였고 선정받은 여인은 왕과의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여인이 가장 유능한 왕자를 낳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에 왕의 취향은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왕의 잠자리를 선정할 수 있는 대전상공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 왕과의 잠자리 상대로 뽑혀서 아들이라도 낳는 순간에 앞으로의 출세가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력이나 권세가 좋았던 가문에서는 자신의 딸들의 운세를 좋게 봐줄 수 있도록 금전이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죠. 즉 돈이 많았던 가문에게 운세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과 여인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곳은 강령전이라는 곳인데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고 편하게 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죠. 즉 쉽게 말하자면 강령전은 왕이 사는 집이었는데 왕도 사람이기에 자신만의 생활 공간이 필요했었죠. 강령전의 내부는 우물 정자 모양으로 그 가운데를 왕이 사용하고 그 주변 방으로는 24시간 동안 상공과 나인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었죠. 운세를 통해서 왕의 잠자리 상대가 정해지면 어린 궁녀들이 왕의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자리로 덮을 것, 깔 것, 뵐 것을 각각 두 벌씩 준비하였고 여름의 경우 모기장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리 외에는 머리맡에 물수건과 요강 그리고 타구를 대령하였고 초를 5개를 켜 잠자리를 밝히도록 했죠. 모든 준비가 끝나면 강령전에서 왕과 여인이 거사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충격적인 건 왕이 거사를 치를 때에도 왕 주변에는 할머니 뻘대는 상공들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성관계를 진행할 때 상공들이 이를 보좌하였는데 특히 숙직 상공은 관계 중에 직접적으로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지나치게 쾌락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 옥체를 생각하여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제재를 하기도 하였고 왕자를 임신시키기 위한 최적의 자세를 찾기 위해 옆으로 비트시어 진행하십시오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왕들의 잠자리에 상공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잠자리의 목적은 왕의 이세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서 단순히 왕의 욕구를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계속해서 딸만 낳을 경우 나라에서 온난리를 피우기 시작하죠. 제사란 제사를 모두 치르고 미신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도 행했었죠. 이처럼 조선의 왕들에게 강력한 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었죠. 다만 왕의 첩인 후궁들과의 성생활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왕들의 어머니와 부인들을 관계전에 만났어야 하며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에야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숙직 상공에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문 밖에 항시 사람이 있는 건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들의 모든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원칙을 어기고 여인들과의 물러난 관계를 가진다고 한들 왕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신하들이 지나친 여색에 대해 상소를 올려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상군은 굉장히 색욕이 강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죠. 연상군은 전국의 신하를 파견하여 기생을 뽑아 궁궐에 들였으며 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두 후궁으로 삼을 정도로 여자를 밝혔죠. 양반집 여성은 물론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새색시도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끌려갔었죠. 심지어 신하들의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건드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힌 여자들을 운평이라 불렸고 그 수만 무려 1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중 예쁘고 노래와 춤을 잘하는 자들을 뽑아 흥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의 흥청망청의 유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흥청들은 성균관에서 지내면서 왕과의 동침을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뒤꿈치를 들고 걷거나 배꼽으로 얼음물 받기, 혀로 홍시를 핥아먹는 등의 훈련을 했죠. 이 부부는 영화 간신에서도 묘사가 되었었죠. 이런 흥청들에게는 노비와 땅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생을 집안에 둔 집안은 자랑이 되는 셈이 되었죠. 연상군은 기록에 따르면 하룻밤에 11명의 후궁과 합방을 하기도 했고 길을 걷다가도 예쁜 여성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상군의 경우 재위 중 지난친 사치와 향락을 일사막기에 결국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어 향년 29세의 강화도 유배지서 목숨을 다해 쓸쓸하게 죽었죠. 연상군의 경우는 광기가 넘칠 정도로 세격이 지나쳤지만 사실 다른 왕들도 그렇게 윤리적인 성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상군의 아버지인 성종은 낮에는 요순 밤에는 걸주라 하여 주요수 나걸주라 불렸는데 낮에는 요순과 같은 성군이여 밤에는 걸주와 같은 호색한이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총명하기로 알려졌건 성종은 낮에는 나라의 정사를 뛰어나게 돌봤지만 밤에는 여자의 취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강력한 왕권을 지내던 숙종의 경우에도 신하들에게 미인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조선 왕들은 원칙과는 다르게 다소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던 왕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왕들이 여색에 빠지는 경우를 우려해 신하들은 하나의 방안으로 학문을 닦는 경연을 밤에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연은 왕들이 성생활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에 그 시간에 학문 경연으로 왕의 여색을 막아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왕들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기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왕들은 장수를 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잠자리가 왕들의 수명을 주로 들었다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조선의 대표 서적인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남녀가 한 번 교합하면 정기가 없어지고 정기가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기운이 약해지며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오고 몸이 위태로워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듯 앞서 잦은 잠자리로 왕들이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를 뒷받쳐주는 듯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조선 왕들의 성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